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원룸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응급환자들이 도로 위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imf 때보다 더한 사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아프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된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대통령 의료체계가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장관 입에서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망언도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이 내전이라는 걸 정부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국민 건강을 놓고 내전을 벌이는 건 정부이길 포기한 것입니다. 더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 생명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의사 육성 시스템은 10년 동안 큰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시작한 정신나간 내전을 국회가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전부터 저희 조국혁신당은 의료 대란을 경고해 왔습니다. 의료 대란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료 정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희 조국혁신당의 기자회견은 그동안의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당장 시행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폭탄이 터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에 호소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국회가 지킵시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기자회견을 읽기 전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민 의원님이십니다. 서왕진 의원님이십니다. 박은정 의원님이십니다. 강경숙 의원님이십니다. 김준영 의원님이십니다. 김재원 의원님이십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의원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국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응급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아프면 큰일 난다며 불안에 떨고 있고 아픈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몇 시간씩 거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 의료체계 마비는 권국대 충주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지방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수도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서완진 의원입니다. 경기 남북권역의 중증 응급환자를 담당하는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의정 갈등의 과정에서 총 14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절반인 7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그 중 3명의 사표는 수리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장비 차량 충돌 사고로 다친 작업자는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무려 16시간 만에 가까스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는 연평균 발생량에 비해 화상이 3배, 관통상이 2.4배, 교통사고가 1.5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응급실 셧다운으로 다친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의료현장에 가보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인식은 황당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찾아오는 경증 환자를 막기 위해 응급실 환자 본인 부담률을 90%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낙상사고로 피가 철철하는 환자도 누군가 책상머리에서 만든 중경증 기준에 따라 중증에 속하지 않으면 응급실은 재돈내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되는 때라며 자조 섞인 한숨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희생해야 합니까? 의료개혁이라는 목표가 대체 뭐길래 국민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언제쯤에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에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의료계도, 정부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개혁의 주체를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재원 의원입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대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시급히 국회 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 기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대란 해결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단기 대책부터 장기 플랜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는 의료계나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과 환자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대란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정상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방적 개혁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저희 조국혁신당이 최선선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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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